안녕하세요 책방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인 세 번째 이야기를 들려 드릴 건데요. 오늘 영상은 예쁜 꽃과 풍경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은 눈으로 즐기시고요. 귀는 제 목소리에 집중해 주십시오. 본문 낭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6. 시우 병원에 입원을 하고 그곳에서 지내던 첫날밤 나는 새벽 2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잠에서 깨어났어. 내 주위에는 아무 기적도 느낄 수 없는 적막감만이 누워서 나를 외로움에 떨게 했지. 아니야.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었어. 영원히 내 곁에 잡아들 수 없는 하윤의 그 눈빛이 나를 괴롭혔던 거야. 차라리 다친 발목의 통증이 더 심했다면 그 통증 때문에 하윤에 대한 갈증으로 내 목이 그렇게 타지는 않았을 텐데 하윤. 하윤이 비켜선 그 길을 나 혼자 가야 한다는 생각이 문득문득 솟아오를 때면 미친 듯이 그리워지는 하윤의 눈길을 떠올렸어. 그러면서 그래도 행복했노라는 마음으로 하윤에 대한 그리움을 잠재워야 하는 나의 심정을 하윤은 알까? 고독이 듣는 이 병상에서 흐르는 내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윤과 정호가 병실을 떠나고 새벽 2시쯤 되었을 때였다. 진통제 효과가 떨어졌는지 통증이 일면서 쿡쿡 쑤시기 시작했다. 그 통증으로 인해 다인은 눈을 떴다. 통증 때문인지 눈에는 눈물이 겨어있었다. 흐릿한 눈 속에 날아든 시계의 시침은 새벽 2시를 넘어서고 있었지만 그녀는 할 수 없이 머리맡에 있는 호출 부절을 눌렀다. 잠을 자고 있었는지 간호사가 부석부석한 얼굴로 달려왔다. 그녀는 급하게 병실 문을 열더니 다혜의 기색을 살폈다. 어머 깨셨군요. 잠이 덜 깬 목소리였다. 미안해요. 이런 시간에 너무 아파서 온몸이 부서질 것만 같아요. 눈물을 글썽이며 다혜가 통증을 호소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부귀가 가라앉기까지는 그래요. 금방 주사 놔드릴게요. 간호사는 잠이 덜 깬 와중에서도 상냥하게 웃어주었다. 웃는 입술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치열이 참 희고 고르다는 생각이 언뜻 들었다. 주사기를 들고 다시 들어온 그녀가 진통제인 듯한 주사를 놔주었다. 잠시 후 통증이 가라앉았다. 꽤 시간이 흘렀다. 그때까지 간호사 윤환비는 다혜의 병상 옆에 머물러 있었다. 다혜는 그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저, 그만 가서 주무세요. 이제 별일 없겠죠, 뭐. 예, 언제든지 무슨 일이 생기면 부절을 누르세요. 그럼 편안히 주무세요. 간호사는 마침 잘됐다는 듯이 쉰 목소리로 인사를 건넨 다음 밖으로 나갔다. 그녀가 병실에서 나가자 통증과는 또 다른 형태로 엄습하는 외로움에 다혜는 미칠 것만 같았다. 그녀는 언제나 혼자였다. 어려서부터 그녀는 혼자라는 사실에 익숙해져 있었다. 고급 지방 공무원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이곳저곳으로 철새처럼 둥지를 옮길 때마다 그녀가 가장 두려웠던 것은 낯선 학교라는 테두리 속으로의 느닷없는 이입이었다. 다혜는 초등학교를 여섯 군데나 전전한 후에야 겨우 조절했다. 그녀의 아버지 한철우는 세속에 살면서도 그 세속을 초월한 어쩌면 신선이었을지도 모르는 유형의 사람이었다. 그는 가정이나 살림살이 자녀교육 문제 등에는 그야말로 문외한이었다. 그런 남편을 둔 덕분에 다혜의 어머니는 고생을 많이 했다. 재작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마음고생을 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더더 덜도 덜도 가져오지 않는 박봉을 쪼개서 다혜 남매를 대학에 보내고 작은 집이나마 일찍 장만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그녀 덕분이었다. 그런 어머니였지만 다혜의 외로움만은 덜어줄 재주가 없었다. 그래서 너무 일찍부터 익숙해진 외로움이 다혜에게는 오히려 더 잘 어울렸고 또한 어느 곳에 혼자 있어도 그 외로움을 견딜 줄 아는 지혜를 스스로 터득해냈다. 그러나 그러한 지혜가 허사가 되는 순간이 왔다. 하윤의 서늘한 눈빛이 선연하게 떠오를 때면 오한처럼 엄습하는 외로움에 다혜는 어쩔 줄 몰라했다. 그것은 하윤을 처음 본 그날부터 찾아든 지병이었다. 그날 밤도 예외는 아니었다. 주사를 맞은 뒤 통증은 가셨지만 오히려 더욱 치성한 하윤에 대한 그리움으로 몸을 떨어야 했다. 그 순간 다혜는 결심했다. 하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기로. 오랜 뒤침 끝에 겨우 잠이 들었던 다혜는 인기척을 느끼고 눈을 떴다. 눈을 뜨자 흐릿한 시야 속으로 정호의 모습이 들어왔다. 출근하자마자 병실로 올라온 모양이었다. 간밤의 사정을 알 리 없는 정호가 아침 인사를 건네며 물었다. 어떻습니까? 통증이 조금 가라앉는 것 같습니까? 다혜의 발목을 살펴보던 정호가 다시 말을 이었다. 음, 붓기도 조금 가라앉는 것 같고 내일쯤이면 깁스를 해도 무방할 것 같네요. 그러나 저러나 짧게 잡아도 5, 6주 정도를 미우나 고우나 저와 함께 지내셔야 할 텐데. 그래, 소감이 어떠십니까? 좋아요. 핑계낌에 푹 쉬어야겠어요. 그동안 밉더라도 곱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정호 씨. 그야 여부 있나요? 그런 쓸데없는 걱정 놓으시고 마음 편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아 참, 하윤이는 우리 집에서 잤습니다. 오랜만에 그 녀석과 함께 늦게까지 술을 마셨는데 아직도 골아떨어져 있는 모양이에요. 올라가기 전에 들릴 겁니다. 하는 일과는 달리 감정이 워낙 섬세한 아이라 다혜 씨가 잘 좀 돌봐주셨으면 합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혜 씨와도 통하는 점이 많을 겁니다. 워낙 재주가 많은 녀석이라서 말이죠. 그럼 저는 아침 일에 있어서 이만 이따가 회진 시간에 뵙겠습니다. 말을 마치고 병실을 나서는 정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다혜는 흘러간 세월 속에서 정호와 함께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한때 서로 들떠서 함께 보낸 시간들 속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이라고는 겨우 낙엽처럼 남은 사진 몇 장뿐이었다. 그러나 그 사진도 이제는 먼지가 수북히 쌓인 채 어느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지 통 기억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담담한 감정은 정호와 처음 만났던 대학 시절 때와는 또 다른 감정이었다. 우연치고는 정말 큰 우연으로 인해 다혜와 정호는 근 1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던 것이다. 하윤이 아니었다면 이런 만남은 평생 불가능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정호는 벌써 눈가에 잔지름이 보이기 시작하는 30대 중반의 남자가 되어 있었다. 이제는 의사티가 완연했다. 지나간 10년의 세월 속에서 하윤은 일담한 편지를 접어서 다혜의 프로필이 선명한 갈색 봉투 속으로 밀어넣었다. 가슴이 저렸다. 멀리서 그녀가 자신을 부르는 듯한 환청이 들리며 허탈감이 밀려왔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미친 듯이 솟구치는 그리움만이 몸을 떨게 했다. 벌써 오후 3시가 가까워오고 있었다. 하윤은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다. 옷을 입으면서 정호를 찾아가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왜 여태 정호 형님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어쩌면 정호는 다혜에 대해 자신보다도 더 잘 알 것 같다는 생각이 그제야 문득 들었던 것이다. 밖에는 아직도 바람이 불고 있었다. 하윤은 하숙집을 나와서 산장 울타리를 끼고 흐르는 작은 도락 옆에 좁은 오솔길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지 산장의 울타리에는 삐딱하게 서 있는 시멘트 울타리 기둥이로 녹슨 철조망이 여기저기 끊긴 채 매달려 있었다. 하윤은 그 철조망의 시뻘건 녹이 자신의 머릿속마저 녹슬게 할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오솔길이 끝나는 지점에 지 산장의 입구가 있었다. 산장 입구에 다다르자 이른 시간인데도 장바구니를 옆에 낀 여자들이 야한 화장으로 녹슨 자신의 영혼을 감춘 채 산장의 케바레로 모여들고 있는 것이 보였다. 마치 순간의 쾌락을 탐하는 불나방 같다는 생각에 하윤은 그런 모습이 역겨웠다. 퀘! 그는 도랑가에 침을 한 번 뱉었다. 그 옆을 지나치던 한 중년 여자가 못마땅한 듯 하윤을 힐끔거리면서 산장 입구로 들어서고 있었다. 하윤은 서울역에서 지하철을 탔다. 수원의 시읒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어느덧 오후 6시가 다 되어 있었다. 바람은 수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전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아까 기자촌에서 탔던 택시에서 그 바람이 철로진 태풍 탓이라는 기상대 예보를 들은 것 같았다. 병원에 도착하니 마침 정문 밖에서 낯선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정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잠시 후 이야기가 끝났는지 서로 공손히 인사를 나누며 헤어지는 것을 보고 하윤이 정호를 불렀다. 병원 안으로 들어가던 정호가 돌아섰다. 오 웬일이냐 정호가 자기 앞으로 다가서는 하윤의 손을 잡았다. 정호의 손은 고운 심성과는 달리 크고 오락부락했다. 어렸을 때도 그 손에 한 번 잡히면 도대체 빠져나올 방법이 없었다. 그때마다 정호는 자신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가려고 버둥거리는 하윤을 재미있어하며 지켜보았다. 그러나 이제 정호의 손에 잡힌 하윤의 손에서도 억센 남자의 힘이 느껴지고 있었다. 정호는 입으로는 하윤에게 어쩐 일이냐고 묻고 있었지만 이미 하윤이 자신을 찾아온 목적을 느낌으로 알 수 있었다. 8시 문제로 왔으리라. 일찍 일이 끝난 모양이구나. 정호는 하윤이 퇴근길에 들른 줄 아는 모양이었다. 오늘 출근 안 했어요. 집에서 오는 길이에요. 왜? 어디 아팠냐? 아니면 무슨 일이라도? 나도 막 퇴근하려던 참인데 잘 왔다. 어서 들어가자. 그는 하윤을 자신의 진료실로 데리고 가서 자리에 앉히고는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다. 하윤은 그곳 구석구석에 뱀 병원 특유의 냄새가 오늘따라 몹시 역겹게 느껴졌다. 이런 냄새 속에서 사는 것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 갑자기 정호가 철양해 보였다. 내일 모레면 사십 곡에 접어드는 정호는 외과 전문으로서 이쪽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자신의 성을 구축하고 있었다. 그럼 그가 갑자기 안 됐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하윤아 나가자. 진료실을 나서는 그의 모습에서는 세련된 중년의 넉넉함이 풍기고 있었다. 감색 넥타이가 썩 잘 어울리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다. 정호는 현관 앞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문을 열었다. 그리고 운전석 옆 문을 열어주면서 하윤을 재촉했다. 뭐해? 빨리 타! 하윤은 사실 좀 걷고 싶었다. 시옷 병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수원성곽 공원으로 천천히 걸어가면서 정호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그러나 정호의 재촉에 어쩔 수 없이 차에 오르자 정호가 오디오를 작동시켰다. 정호가 버튼을 누르자 오디오 음의 진폭이 느껴졌다. 사이먼과 가펑클의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였다. 가늘게 떨리는 음색에 실린 그 가사의 뜻을 의미한다. 음미하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쏟구쳤다. 이 험한 세상에서 다해를 위해 다리가 되어주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못내 안타까웠다. 축축한 습기로 흐릿해진 하윤의 시야에서 기자촌 하숙집 책상 위에 걸어둔 다해의 동판 프로필이 떠올라서 가엾게 흔들리고 있었다. 정호가 병원 구내를 벗어나 용인 쪽으로 핸들을 꺾으며 말을 걸었다. 너 몹시 우울하고 초췌해 보이는구나.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냐? 정호는 짐짓 모르는 채 하며 운을 뗐다. 하윤에게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젖은 눈을 닦을 생각도 하지 않고 하윤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차가 수원 톨게이트를 빠져나와 용동 고속도로로 접어둔 뒤에야 하윤이 비로소 눈가에 물기를 닦으며 말했다. 형님, 형님은 알고 계셨죠? 수원으로 올 때까지만 해도 그저 막연한 느낌뿐이었어요. 그런데 형님이 병원 앞에서 제 손을 힘주어 잡을 때 비로소 형님은 다해에게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알고 계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제 다해의 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간의 사정을 알게 되었죠. 상한 갈대처럼 그녀의 생명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가 있는 포항의 병원으로 찾아가 볼 용기마저 저는 잃었습니다. 형님이 알고 계신 대로만 말해주세요. 이런 생각이 저의 괜한 짐작이라면 형님께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지만 하윤의 말이 끝나고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 긴 침묵을 깨고 정호가 입을 열었다. 그래. 이제 와서 숨겨본들 뭐 하겠니. 다해시는 지금 시안보 인생을 살고 있어. 나도 지난주 일요일에 그곳에 다녀왔다. 그 와중에서도 네 걱정을 하는 것을 보고 내 마음도 몹시 언짢았다. 아마 길어야 한두 달일 거야. 병명은 간암이야. 지난 6개월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지만 요즘 들어서 암세포가 더 빠른 속도로 전이되고 있어. 두 사람이 탄 차는 정호와 하윤의 고향마을 뒤편으로 난 고속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다. 때 묻은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겨 있는 작은 초등학교 교사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하윤은 어디로 가는지 묻지도 않은 채 정호의 입만 넋을 잃고 바라볼 뿐이었다. 다혜씨가 자신의 증세를 자각하기 시작한 것이 한 10개월 전쯤이었던 것 같다. 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그녀가 네 곁을 떠나야겠다고 결심을 굳히고 난 뒤였어. 지난 2월 하순의 어느 날이었지. 전화 바꿨습니다. 저예요. 다혜. 이른 아침 병원으로 걸려온 전화였다. 전화선을 타고 흐르는 다혜의 투명한 목소리를 확인한 정호는 예상 밖의 전화에 무척 반가웠다. 귀하신 분께서 어쩐 일로 전화를 다 주시고 정호가 웃으며 농담을 건넸다. 한 번 만나 뵈었으면 해요. 오늘 안으로요. 왜 저와 특별히 나눌 비밀스러운 이야기라도 있습니까? 자신의 귀 속으로 흘러드는 다혜의 목소리에서 점점 힘이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정호는 생각했다. 어디가 아프기라도 한 건가? 좋아요. 미인께서 정하시는 일이니 거절할 수도 없고. 자, 어디서 만나는 게 좋을까요? 정호 씨에게는 미안하지만 서울로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죠, 뭐. 장소와 시간은 어쩐다. 제가 오늘 오후에 수술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나 시간이 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럼 몇 시쯤이나... 여기서 저녁 7시쯤에 출발하면 9시에는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9시에 지호텔 나인스 게이트바에서 뵙죠. 예, 좋습니다. 그때 만나 뵙는 영광을 누리겠습니다. 그날 밤 정호는 나인스 게이트바 스탠드에 걸터 앉아 자신을 기다리는 다혜를 발견하는 순간 그녀가 무척 야유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정호를 보고 그녀가 힘없이 웃었다. 웃으면 깊게 패는 보름울이 오늘따라 유난히 깊어 보였다. 곁에 다가가 의자에 걸터 앉는 그에게 다혜가 먼저 입을 열었다. 번거롭게 해서 죄송해요. 마땅히 의논할 상대도 없고 해서. 다혜께서는 이전에 보았던 생기발랄한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몹시 지쳐 보였다. 바텐더가 주문한 술을 준비하는 동안 말없이 앉아있던 정호는 술이 나오자 일단 목을 죽였다. 요즘 다섯 번째 판화전을 준비하신다는 소식은 하윤이 편에 듣고 있었습니다. 어때요? 잘 되어 가시죠? 예, 올 가을에 열 계획으로 추진 중인데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네요. 그만큼 작품이 무게를 더하는 까닭 아니겠습니까? 하단에서도 기대가 큰 모양이던데요. 그건 그렇고 만나자는 하명을 주신 까닭은? 정호가 눈웃음을 지으며 공손하게 두 손을 맞잡아 예를 올리는 신흥을 했다. 그런 정호를 바라보며 그녀가 피식 웃었다. 사실은 어디 가서 몇 달 동안 쉬었으면 해서. 그래서 정호 씨에게 마땅한 장소를 주선해달란 부탁을 하려고 뵙자고 한 거예요. 아니, 그런 장소야 나보다도 다혜 씨가 더 잘 알고 있지 않아요? 고즈넉하고 호젓하고 그러면서도 풍성한 인심이 출렁대는 그런 곳을 발견해내는 일이야말로 다혜 씨 전문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쉴 곳을 주선해달라니요. 저는 도통 감을 잡을 수가 없는걸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정호는 직감적으로 뭔가 와닿는 것을 느꼈다. 어딘가 몸에 이상이 생긴 모양이야. 아, 아니요. 그런 장소 말고 병원 쪽으로. 내과 계통 쪽으로요. 내과 계통이라. 그러나 저러나 자세하게 언지를 주셔야 거기에 맞는 것을 소개해 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혹시 몸에 이상이라도 생긴 겁니까? 나중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우선 하윤 씨 모르게 어디 가서 몇 달 쉬고 싶어요. 쉴만한 곳이 주선되는 대로 연락을 좀 주세요. 되도록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말을 마친 그녀는 입이 타는지 바텐더를 손짓으로 불러 다시 오렌지 주스를 시켜서 마셨다. 알았습니다. 한번 알아보죠. 그런데 어디가... 아무 대답 없이 고개를 숙인 그녀의 모습에서 짙은 병색을 느낀 정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와 만난 지 일주일쯤 지난 뒤 정원은 대학 선배인 박봉주가 내과 가장으로 있는 부산의 비읍대학 부속병원으로 연락을 취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그녀가 입원한 지 사흘쯤 지났을 때였다. 밤 늦은 시간에 정호의 집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부산 비읍대학 부속병원에 있는 선배 박봉주였다. 나대... 아이고 선배님 전화를 다 주시고 참 찾아뵙지도 못하고 환자를 내려보내서 죄송합니다. 웬만하면 함께 가봐야 하는 건데 이거 사정이 워낙 바쁘다 보니 결례를 했습니다. 아이다. 그런 일이사 늘 있을 수 있는 일 아이가. 그런 걱정 말그레이. 그런데 그 환자 말이데이. 보호자가 없더나? 다짜고짜 다혜의 보호자를 찾는 게 심상치 않았다. 보호자가 필요합니까? 아니 그라모 니는 한다혜라는 그 환자 신상에 대해 파악도 못하고 내게 보냈단 말이가. 참말로 딱하데이. 이 일을 우야꼬. 선배님.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긴 겁니까? 저도 사실은 다혜씨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지 그냥 부탁을 받고. 그 환자 말이데이. 지금 임신 4개월에 간암이데이 일마야. 예? 정원은 깜짝 놀랐다.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다. 수술을 한다케도 1년을 넘기기가 힘들 정도로 악화된 상태인기라. 하기자 간암이라는 기. 니도 알다시피 전의 속도가 다른 암에 비하면 빠른 편 아이가. 그런데도 아기를 살려야 한다고 수술을 거부하고 있대이. 이 일을 어쩌면 좋겠노? 그랬었구나. 그래서 그날 다혜가 정오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이었다. 수화기를 들고 있는 정오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고 있었다. 선배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생각이고 뭐고 있겠나? 올라야 충전시키고 수술해야 안 되겄나? 헐라야 또다시 가질 수 있지만 지금의 상태로는 자신의 건강도 회복하기가 어려운데 우야겠노? 봉주도 답답한지 한숨을 내쉬었다. 아니, 어떻게 그 지경이 되도록 모르고 있었답니까? 아, 아이데이. 환자 얘기로는 한 4개월 전부터 자각증세가 있었다 카더라. 그런데 거기 임신으로 인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는 기야. 선배님, 제가 내일 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힘이 쭉 빠졌다. 난감한 노릇이었다. 괜히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을 하윤에게 울컥 화가 치밀었다. 도대체 하윤이 녀석은 뭐라고 있었기에? 그렇다고 무작정 하윤에게 알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어쨌든 그는 병원 원장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수화기를 들었다. 수화기를 들면서 보니 벽시계는 어느새 밤 10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너무 늦었다는 생각에 잠깐 망설여졌지만 내친 걸음이라는 생각에 전화기를 걸었다. 수화기 속에서 착신음이 들려왔다. 두 번, 세 번 착신음이 들려도 받는 기척이 없었다. 끊을까 말까 망설이는 순간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교동입니다. 원장 부인의 느릿느릿한 말투였다. 아, 예. 저 닥터장입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원장님 계시면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예, 잠깐만 기다리세요. 소재로 전화를 돌려드리지요. 원장 윤경우는 서재에 있는 모양이었다. 잠시 후 원장의 육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예, 윤경우입니다. 원장은 항상 전화를 받으면 자신의 이름 석자를 느리고 육중한 말투로 전화선 속에 쑤셔박듯 또박또박 말하는 습관이 있었다. 원장님, 저 닥터장입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전화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 닥터장이 웬일이요? 정원은 그간의 사정을 말하고 한 이틀 정도 시간을 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저편에서 흔쾌한 허락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아, 당연한 일이죠. 여기 걱정은 말고 다녀와요. 정원은 감사하다는 말로 전화를 끊었다. 그런데 막상 원장의 허락이 떨어지자 망설여졌다. 아내 희정에게 뭐라고 해야 할지 난감했다. 그렇다고 사실대로 말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어쨌든 다에게 내려가 봐야 할 것 같았다. 그는 희정을 불렀다. 여보, 예, 나 침실에 있어요. 침실에서 희정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희정은 일단 침실에 들면 밖에 나오기를 몹시 꺼렸다. 이상한 버릇이었다. 그러나 그것을 탓할 만한 구실도 없었다. 희정은 할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들어섰다. 희정은 화장대 앞에서 얼굴에 바른 나이트크림을 휴지로 닦아내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나 급히 부산 좀 다녀와야겠소. 이 밤에요? 혹시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긴 거예요? 음, 당신도 알지? 왜 부산에 계신 박 선배님 말이야. 내가 얼마 전 그 선배님에게 환자 한 사람을 부탁했는데 병세가 딱 하게 된 모양이야. 그렇다고 그 환자를 나몰라라 할 처지도 아니고 좀 전에 부산에서 선배님이 직접 전화를 하셨더군. 그 전화를 받고 원장님에게도 이틀 동안 휴가를 얻었어요. 그러니 한 이틀 묵을 수 있게 필요한 물건들 좀 챙겨줘요. 그 환자분이 누군데요? 당신은 말해도 모르는 사람이야. 정은은 그냥 그렇게 얼버무렸다. 그 말을 듣고 희정은 뾰로퉁해졌다. 지난 3년 가까이 끌어온 이혼 문제가 해결되고 1년 가까운 별거 생활을 청산하고 나서 오랜만에 가져보는 둘만의 시간이었다. 그래서 희정은 오랫동안 정성들여 목욕을 하고 평소에는 잘 쓰지 않던 향수까지 뿌렸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나와 나이트 화장을 마치고 막 잠자리에 들려던 참이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정호에게 그런 자신의 속마음을 내보일 수는 없었다. 그녀는 간단한 세면도구와 속옷 등을 챙기며 정호에게 슬쩍 말을 건넸다. 웬만하면 아침에 출발하지 그래요. 아니야. 요즘 병원일이 굉장히 바보다는 건 당신도 잘 알잖아. 되도록 빨리 다녀오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희정의 마음을 모르는 채 정호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가운을 벗고 검은색 벨벳 재킷에 짙은 회색 바지를 골라 입었다. 필요한 것들을 다 꾸린 후 희정이 감색 실크 넥타이를 골라 그의 목에 매주었다. 희정의 몸에서 풍기는 은은한 향기가 정호의 후각을 강하게 자극했다. 30대 중반의 나이에도 아직 아이를 낳아보지 않은 까닭에 희정은 몸매만큼은 어느 누구에게도 빠지지 않을 만큼 탄력이 있었다. 정호는 넥타이를 매는 크녀를 끌어당겨 입술을 덮었다. 그러자 희정이 가슴 속을 파고들며 정호의 혀를 탐했다. 그런 아내를 떼어놓고 넥타이를 고쳐매는 정호를 희정이 아쉬운 눈길로 곱게 흘겨보았다. 일이 끝나면 내일이라도 곧장 올라올 테니 너무 걱정 말고 문단속 잘하고 있어요. 다녀오리다. 7. 부산으로 향하는 승용차 안에서 정호는 다혜라는 여자가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혜가 가진 탁월한 재능이나 외모만큼 그녀에게는 늘 고통이 주술처럼 따라다녔다. 정호가 다혜를 알게 된 것은 그녀가 대학교 1학년일 때였다. 강원도 정선으로 의료봉사활동을 나갔다가 마침 아무것도 모른 채 농활에 대한 감상만으로 따라 나섰던 그녀를 구절리에서 만났던 것이다. 그때 다혜는 낫으로 꼴을 배워보겠다고 덤볐다가 그 낫의 왼쪽 중지를 베고 말았다. 그 때문에 마침 구절리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하던 정호가 다혜를 치료하게 되면서 처음 만나게 되었다. 정호가 본과 2년일 때였다. 그 당시 다혜는 단발머리에 앳된 소녀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부사가의 싱그러움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서울로 올라온 뒤 잦은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어느덧 연인 사이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그녀도 정호의 수련 용모와 고운 심성이 싫지 않은 듯했다. 다혜와의 만남은 그녀가 3학년 2학기 들어 전통문양에 빠져들기 전까지 계속되었다. 다혜에게서는 예술가적인 괴팍함이나 그 외에 또 다른 결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결혼을 생각할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3학년 2학기에 들어서면서 다혜의 생활 리듬이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아무 연락 없이 2, 3주씩 잠적하기 일수였고 3학년 겨울방학 때는 얼굴 한 번 못 보고 4학년 1학기 개강하는 날에야 비로소 만날 수 있었다. 그녀는 그때 비로소 자신에게 내재된 예술적 길을 발견한 듯했다. 그때는 벌써 그녀를 가정이라는 틀에 얽매이게 하기에는 늦어버린 뒤였다. 그렇게 변한 다혜와의 관계는 급격히 멀어졌고 두 사람 사이에 쌓여있던 애정도 결국은 시들해져 버렸다. 2년 6개월 가까이 만남이 지속되었지만 육체적인 접촉은 그리 많지 않았다. 3학년 1학기 말에 결혼 이야기가 오갈 때 이루어진 몇 번의 입맞춤이 전부였던 것이다. 다혜는 그 당시 대학생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한 성의 개방이라는 물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순결의 이상을 단호히 지키고 있었다. 서해안 연포에서 사랑은 스킨십에서 비롯된다고 넌지시 유혹의 장미를 던졌던 정호는 수없이 장미가시에 찔리는 기억을 가지게 되었다. 정호가 인턴으로 있을 때 다혜에게서 청첩장이 날아왔다. 1977년 4월의 어느 초범날이었다. 그것은 정호가 다혜의 첫 번째 판화전이 인사동의 D 미술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는 신문보도를 접한 지 채 한 달도 안 된 시기이기도 했다. 다혜의 결혼 상대는 그녀보다 다섯 살 위로 내과 수련이 과정에 있던 정호의 선배 송진우였다. 그들이 만난 내력이야 어쨌든 결혼식만은 지호텔 그랜드 볼륨에서 성대하게 치러졌다. 촉망받는 화단의 귀재와 수련이 과정을 밟고 있는 의사의 결합은 외관상으로는 썩 잘 어울리는 듯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어느 날부터 불협화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한동안 다소곳이 수그러들었던 다혜의 무병이 다시 도진 것이다. 다혜와 진우 사이에는 결혼 전에 하나의 묵계가 성립되어 있었다. 그것은 진우가 다혜의 개인 작업에는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이었다. 다혜는 파나 작업 때문이라는 핑계로 온다간다 소리도 없이 집을 나가서 2주구 3주구 종족을 감춰버리곤 했다. 그것은 그녀의 남편으로서는 답답하게 짝이 없는 일이었다. 더 답답한 일은 그녀가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는 전혀 소식을 주고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수련의 과정은 육체적으로도 그리 수월한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항상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마련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아내도 없는 횡덩그로한 집을 찾아들 때 진우의 당혹감이란 이로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부부 사이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이혼 말이 오가기 시작했다. 진우는 어찌 보면 지극히 가정적인 남자였다. 그는 병원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집안에서는 절대로 내색하는 법이 없었다. 또한 다혜를 바라보는 그의 눈은 언제나 황홀감에 취해 있었다. 자신의 직업이 비록 의사이기는 하지만 가정환경 등을 비교해보면 늘 자기 쪽이 기운다는 콤플렉스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진우에게도 다혜의 가출 아닌 가출은 도저히 참아내기 어려운 일이었다. 어디 그뿐인가 다혜는 가출을 감행하지 않을 때는 하루 시간의 3분의 2를 자신의 작업에 할애하는 과감성을 발휘하곤 했다. 또 2층에 큰 방을 개조해서 만든 작업실에 틀어박혀 있다가는 물감이나 알료 등 속으로 온몸에 칠을 한 채로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나들이를 하는 것이 예사였다. 언제나 이상의 여인으로 남아있을 줄 알았던 다혜라는 여자와 몸을 섞은 지 2년도 되지 않아 진우는 결국 몸서리를 치게 되었다. 다혜 또한 나름대로 불만투성이었다. 남편 진우는 도대체 다혜 자신에게는 물론 그녀의 작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었다. 어린아이가 투정을 부리듯 늘 다혜에게만 매달리려고 했다. 그런 행동은 늘 다혜를 긴장시켰고 결국 그 때문에 우울증 증세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어쩌면 그녀는 천성적으로 불나방 같은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는지도 몰랐다. 자신의 격정에 온몸을 내맡기는 맹목성 그것이 바로 다혜의 성격이었다. 숨겨져 있던 그녀의 맹목성은 때때로 걷잡을 수 없는 격정으로 타오르기도 했지만 진우와의 불편했던 2년의 결혼생활은 그녀에게 감정의 조절판을 작동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주기도 했다. 이런 상황이었으니 시댁에서 다혜를 곱게 호화줄리 만무했다. 결국 1979년 3월 초에 진우는 다혜에게 최종 선택을 요구했다. 자신을 택하든지 작업을 택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그의 말에 다혜는 아무 미련 없이 남편을 포기했다. 다혜에게는 자신의 작업을 포기하라는 말이 곧 자신의 영혼을 죽이려 드는 음모로 느껴졌던 것이다. 다혜에게는 이혼 후의 생활이 오히려 홀가분했다. 자신을 가두려는 테두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었고 해방감마저 들었던 것이다. 그 때문에 그녀는 다른 이혼녀들이 흔히 겪는다는 정서적인 불안도 겪지 않고 자신의 작업에 더 깊이 몰두할 수 있었다. 이혼 후 6개월의 준비 끝에 다혜는 두 번째 판화전을 시우신문사 갤러리에서 열게 되었다. 우울했던 결혼 생활의 영향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두 번째 전시회에서는 날카로운 드라이 포인트나 애칭 기법으로 제작된 작품들이 주를 이루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녀가 추구하는 전통 문양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아서 그에 대한 관객들의 호감도가 높았고 평론가들의 비평 또한 만족스럽게 나왔다. 전시된 작품들이 소품 위주여서 작품 수가 70여 점 정도로 꽤 많았는데 6점을 남기고 모두 낙점되어 소장자들의 손에 넘어갔다. 판화 작품 중에는 작은 것은 3호 크기에서 큰 것은 30호를 넘는 것도 있었다. 두 번째 전시회의 성공 덕분에 그녀는 반포의 28평형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었다. 그 후 그녀는 창작에만 매달려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그렇게 드문 불출 소식이 없던 그녀가 어느 첫눈 내리는 날 불쑥 금이 간 발목을 정오에게 들이밀었던 것이다. 그게 벌써 3년 전의 일이었다. 정오는 간단없이 흐르는 게 시간이라고는 하지만 서른을 넘기고 나니 세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앞으로 달려오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불빛에 눈이 부셨다. 계기보드의 야광시계는 새벽 3시를 조금 넘은 지점에서 팔을 뻗고 있었다. 30분 정도 지나면 부산 톨게이트를 지날 수 있을 그러나 그 시간에 봉주가 있을 리 만무한 일이라서 잠시라도 눈을 붙일 생각으로 영주동 언덕에 있는 K호텔로 차를 몰았다. 밤새 운전한 탓에 눈이 따가웠다. 그는 호텔에 체크인을 하면서 모닝콜을 부탁했다. 모닝콜을 받고 일어나서 시계를 보니 부탁했던 대로 오전 8시 30분 일어나자마자 교환을 불렀다. 전화선을 타고 흐르는 교환원의 목소리가 바닷바람처럼 상쾌했다. 잠시 후 연결된 전화선 저쪽에서 억센 억양의 부산 사투리가 들려왔다. 박범주입니다. 저 정오입니다. 선배님. 어디서 전화하노? 집이가? 아닙니다. 새벽 4시 조금 넘어서 여기 도착했습니다. 그럼 부산 아니란 말이가 네 내 전화받고 바로 왔구마 예 지금 어디 가? 영주동 K호텔입니다. 조금 있다가 병원으로 찾아뵙죠. 아닌데 그라모 손에게 결례 아이가 내 삼아 퍼뜩 그리 갔구마 점에만 기다리거래 아닙니다. 제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오히려 불편합니다. 병원에 몇 시쯤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오늘은 출장 특진이 있대. 그 걔도 어쩌겠노? 니가 왔는데 그쪽 진료를 내일로 미루고 병원으로 바로 갔구마. 급한 일도 아이고 출장 특진 이사 내일로 미뤄도 별 탈 없으니까니. 그라모 10시쯤 되면 병원에 도착 하겠구마. 그 시간 되면 본가 2층에 있는 내 방으로 바로 오그레. 그 환자 만나보고 니 좋아하는 안하고 회캉해서 술이라도 한잔하지. 알았지? 봉주와 대화를 하노라면 저절로 웃음이 나왔다. 서울에서 20여 년을 살았으면서도 그의 특유한 부산 사투리는 서울로 처음 유학을 올 때와 전혀 달라진 게 없었기 때문이다. 술좌석 에서라도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것을 탓하면 그는 천연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우야겠노 내사마 오리지널 보리문디 아이가 그 말 한마디뿐이었다. 봉주는 그만큼 진솔한 인간미가 느껴지는 정겨운 선배였다. 그래서 그의 곁에는 항상 후배들이 때로 몰려들었다. 여지껏 다른 후배들이 아무리 어려운 부탁을 해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한 번도 거절해본 적이 없는 그였다. 그는 신망도 두터웠다. 그는 재작년에 서울 시읒대학 병원에서 내과 임상학 교수직을 사임하고 부산 비읍대학 부속병원에 내과 가장 겸 내과 임상학 외래 교수로 임영되어 정들었던 서울을 떠났다. 그가 20여 년 만에 서울을 떠날 때 동료와 선후배들이 그를 위해 베푼 송별연이 20여 차례나 된 것만 보아도 그의 인폼과 신망이 어떠한지를 가늠할 수 있었다. 네, 김상욱 작가님의 연인 세 번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도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네 번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도 많이 남겨주십시오. 선생님께 한글자막 by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네 번째 감사합니다.